안녕하세요 범위다픽처스의 셀폰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렸으니까 어제 예고한 대로 라이팅 세 번째 강좌인데 오늘 굉장히 짧아서 좀 빨리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실 강의 자체는 10분 내외고요. 다음 시간 미리 예고를 하자면 이제 우리한테 아마 저희 라이팅 수업에서 가장 에어리어 라이트 다음으로 아마 아니면 다음이라고 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라이팅에 관해서 배울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뭐냐면 어떤 빛이 비쳤을 때 이게 물체들이 그냥 빛만 비쳐지는 게 아니고 빛 났을 때 그 물체에 준 영향들 있죠. 네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이제 배울 거고요. 오늘은 짧게 IS 라이팅을 해서 조명 효과죠. 조명 효과고 사실은 좀 현실적인 라이팅이긴 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쓰이는 라이팅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살짝 카메라 이제 캠을 위치를 바꾼 이유가 콘텐츠 브라우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옮겨놨어요. 자 그래서 신세팅은 제가 해놨고요. 보기 위해서 IS 라이팅이 이제 그 의미를 찾아봤어요. 의미를 설명해 주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이게 이제 IES가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라는 말씀인데 왜 소사이어티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프리셋 가지고 프리셋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어떤 빛의 이런 분포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IS 라이팅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스포트라이트고요. IS는 제너럴 보시면 여기 타입에 이렇게 말고 맨 밑에 IS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포토매트릭이라는 게 새로 생길 거예요. 포토매트릭이 생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인텐시티에서 밝기 조절할 수도 있고요. 포토매트릭 데이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이런 프리셋들을 여기다 이 파일들을 넣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운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라이팅이 있고요. 이거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겠죠. 엄청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IS가 가진 장점들이 있어요. 스포트나이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패턴 이게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포트나이트처럼 단순한 이렇게 기둥 모양 이라고 했나 골무 모양의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패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리셋처럼 다양한 패턴에 라이팅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고 이런 빛의 도달거리도 우리가 포로프죠. 포로프를 따로 이렇게 의미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조명은 사실 이렇게 비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빛이 사실은 조금 더 퍼지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라이팅에 더 좋습니다. 어떤 자기 씬을 만드는데 좀 실제 제품 이런 거나 어떤 자동차 이런 거 우리 현실에 쓰이는 물품 우리 현실에 쓰는 실제적인 어떤 제품들에서 라이팅을 쓸 때는 IS 라이팅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좀 알아볼게 디테일즈 들어가면요 포로프가 사실 우리가 이거 저번 에어리아 라이트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해줬는데 포로프 거리죠. 포로프 얼마 빛에 도달하는 거리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이미 빛의 도달 거리를 다 정해놓은 그런 라이팅 이어서 우리가 따로 조정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포토매트릭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텐시티가 있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나는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조절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포토매트릭 인텐시티를 끕니다. 이렇게 끄고요. 그러면 제너럴에서 이렇게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저걸 끄게 되면 포토매트릭 아니 디테일 들어가셔서 이제 포로프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 하면 정해줄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또 장점이 이렇게 패턴 자체는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세한 조절을 할 때는 이렇게 포토매트릭 인텐시티를 꺼주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고요. 제가 이거 실제 그러니까 외국 튜토리얼 하신 분 말로는 이제 실제 신에서 한번 이걸 연습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라이팅 수업이 좀 인기가 좋고 한다면 제가 실제 신에서 한번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음 이건 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다음 건 왜냐면 좀 아마 다음 시간 좀 길 거예요. 길어서 제 생각으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업로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댓글 잘다시는데 홍섭님 홍섭님 네 그래서 저희 14D 유저그룹에도 자주 질문해 주시는데 그 키보드 이렇게 작업한 거 있어요. 실제적인 옥테인 가지고 그거 한번 작업을 이제 슬슬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라이팅 수업 도중에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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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